어제 TV조선에서 단독 보도 하나 하더라고요. 검찰이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에 대해서 출국 정지를 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문다혜와의 수상한 금전거래 내역이 포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의문점이 드는 게 이겁니다. 문다혜와 어떤 수상한 금전거래를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 이와 관련된 후속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 A씨가 문다혜와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해 그냥 금액도 아니고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상당한 금액이에요. 뭐와 관련돼서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돼서. 그런데 여기서 검찰이 한 발 더 나아간 건 무엇이냐면요. 이 거래 내역이 뭐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바로 문재인 사위에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와 관련돼서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을 출국 정지를 시켰다는 겁니다. 연결고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빠진 연결고리들을 우리가 좀 채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 청리놀과 그거 하나하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상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22년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다. 이거 특혜 채용 아니냐라는 그때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 청와대 6급 행정요원으로 일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터져 나왔을 때 실제 좌파를 특히 김어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왜 문제인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인지 우리가 일단 하나하나 뜯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프랑스 국적이라는 거예요. 프랑스 국적. 실제 해외 순방을 따라갈 때도 프랑스 여권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프랑스 국적이 왜 문제냐면 보시는 것처럼 국가공무원법이 있어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외국인과 복수 국적자의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 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프랑스 국적이 있는 사람을 뭐하는 겁니까? 실제 국가 안보 및 보안기밀 관계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김정숙 옥각과 관련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가기밀이라서 공개를 못한다 그랬어요. 국가기밀이라서 김정숙 옥각 공개 못한다 그랬습니다. 실제 법원이 공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양산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웃긴 건 뭐겠습니까? 그걸 관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바로 프랑스 국적이라는 거예요. 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숙 옥각이 국가기밀이라고 말했던 문재인 정권 청와대. 그런 국가기밀을 담당하는 사람이 프랑스 국적이다. 안 되잖아요. 뭐가 어겨지는 거라고요? 바로 공무원법을 어기는 겁니다. 국가공무원법. 이렇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실제 이러한 논란이 터져나왔을 때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뭐라고 말했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디자이너 딸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업무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 청와대에 따르면 김정숙의 의전 행사 관저 정리까지 지원하는 업무 담당이다. 그 사람이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업무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보니까 거짓말인 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잘 아시겠지만 김정숙의 타지마을 관광 이거 굉장히 논란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논란이 됐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제 김정숙이 안 따라갔으면 2,500만 원밖에 들지 않았을 그 인도 출장이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 국민 세금 4억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김정숙의 인도 타지마을 관광을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따라갔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디자이너 딸도 따라간 거예요. 여기에 딸도 따라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따라간 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더 문제는 무엇이냐? 이 사람이 소속돼 있는 바로 곳입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여기예요. 자, 명단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총무비서관실이라고 써있어요. 총무비서관실. 시청자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제2부속실에서 업무를 한다고 그랬어요. 제2부속실. 그런데 막상 명단 보니까 어디서 일하는 겁니까? 총무비서관실이라는 겁니다. 제2부속실은 따로 있어요. 제2부속실은. 그런데 지금 김정숙의 디자인, 김정숙이 알고 있는 디자이너 딸이 제2부속실이 아니라 어디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 거짓말이 한 번 더 걸려버린 것이죠. 자, 이것도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이 사람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며 겸직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황이 포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직을 활용해가지고 실제 문재인 정권에서 내가 김정숙을 맡아서 이러한 경력이 있다라고 자신의 경력사항을 기입을 했고 그것을 자신의 사업에 활용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관련된 보도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파리의 패션쇼장 무대 뒤에서 분주하게 행사를 점검하는 남성과 여성.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인 A 씨와 그의 딸인 B 씨입니다. 2018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H 브랜드 패션쇼에선 아버지와 함께 해외 매체와 인터뷰도 합니다. B 씨는 글로벌 경력 플랫폼인 링크드인에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아버지 A 씨와 설립한 H 브랜드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자신을 대한민국 상위 1% VVIP의 전속 개인 스타일리스트로 소개하며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공식적인 순방에 동행하며 스타일링을 한다고도 했습니다.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B 씨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김여사의 의상 및 행사 의전 등을 2017년부터 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동시에 패션 브랜드에서 일하고 파리에서 열린 패션쇼 업무에 관여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실제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서 개인의 사업까지 벌이는 그런 겸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 청와대에서 김정숙의 의전을 맞는 경력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사업에 활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진짜 문제. 무슨 얘기냐? 우리 잘 아시겠지만 김정숙이 옷값과 관련된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실제 그리고 그 옷을 어떤 돈으로 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심을 낳았었고 그와 관련돼서 관봉권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관봉권은 뭐라는 겁니까? 실제 특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그 어떠한 해명도, 그 어떠한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보시면 김정숙이 그 디자이너를 청와대로 불러서 수십 벌의 맞춤 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맞춤 제작.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실제 그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를 근무했었던 근무자 A씨가 옷값에 대해서 추가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 전산 자료까지 공개가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김정숙, 김정숙, 김정숙 쭉 써있고 지금 얼마라는 겁니까? 3958만 원 이렇게 금액이 찍혀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숙이 수십 벌의 옷을 마침에 있어서 그 디자이너를 청와대로 불렀고 그 금액이 얼마라는 겁니까? 3958만 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난 거냐? 3950만 원을 누구 돈으로 지급을 했느냐라는 의심을 낳았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게 터졌습니까? 실제 이것이 관봉권으로 치렀다라는 제보가 나온 겁니다. 관봉권으로 치렀다. 그래서 그 관봉권이 뭐라는 겁니까? 실제 이렇게 띠지가 묶여있는 돈이 나온 거예요. 띠지가 묶여있는 돈.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뭐하는 겁니까? 이거 해명하고 이와 관련돼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중요한 건. 김정숙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자이너를 청와대로 불러서 수십 벌의 옷을 맞춤 제작했고 그런 가운데 3900만 원이 넘는 돈을 실제 지불을 했고 그것이 관봉권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낳고 있는 가운데 그 돈을 실제 낸 사람이 있어요. 자, 그걸 누가 냈느냐? 바로 이 사람이 된 겁니다. 단골 디자이너 딸 부정채용 논란을 일으켰던 그 C씨가 실제 3958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겁니까? 단골 디자이너 딸 누구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앞서 말씀드렸던 자 앞서 말씀드렸던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뭐를 지불한 겁니까? 김정숙의 옷값을 지불한 겁니다. 김정숙의 옷값을 그리고 그 옷값이 지금 어떻게 보였다라는 겁니까? 띠지가 묶인 관봉권으로 지불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와 관련돼서 해당 직원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완성된 의류는 스타일리스트라 불렸던 30대 여성 C씨가 와서 가져갔다고 한다. A씨는 이어 김정숙의 옷 100여벌을 청와대로 먼저 가져가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구매했다며 옷값을 치른 C씨는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었다고 덧붙였다라는 거예요. 청와대 VVIP가 김정숙이라는 걸 제보자는 나중에 알았으며 A씨에게 지난 4월 논란이 됐던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 사진을 보여주고 그 코디네이터가 이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맞다라는 겁니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실제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그런 가운데 김정숙이 그 디자이너로부터 수십 벌의 맞춤 제작을 했고 실제 3,9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을 했는데 그 돈을 누가 지불했다라는 겁니까? 바로 그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지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걸로 의심되는 관봉권으로 의심되는 돈으로 지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연결고리가.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뭐 하나가 더 터져나온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단골 디자이너 딸이 문다혜와 수상한 금정거래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수상한 금정거래. 자, 그리고 그 금정거래가 어떤 금정거래라는 겁니까? 바로 문다혜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상당한 금액을 송구한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용역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아니 문다혜 부동산 임대사업이 도대체 뭘까? 문다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뭘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거. 문다혜 투기우요. 문다혜 투기우요. 자, 무슨 얘기냐? 실제 문다혜가 양평동에 있는 주택을 팔며 있어서 1년 9개월 만에 차익을 1억 4천만 원을 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자, 이때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게 무엇이냐면요.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났냐는 겁니다. 실제 양평동에 있는 집을 문다혜가 3에 있어서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실제 문다혜가 구매를 했고 팔았다라는 양평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사진입니다. 자, 이때 실제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문다혜가 2018년 구기동 있는 집을 매각을 하고 2019년 양평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지구단이 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2021년에 매도를 했어요. 그렇게 21개월 만에 1억 4천만 원의 차익을 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무엇이냐? 구기동 빌라를 팔았을 때는 그게 5억이었어요. 그런데 양평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구입할 때는 그게 7억이었다고요. 즉, 2억이라는 돈이 빈 거예요. 2억이라는 돈이. 즉, 2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났길래 문다혜가 7억이라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했고 그걸 어떻게 21개월 만에 1억 4천 원을 올렸냐라는 논란이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그 등기분 공부까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소유자 문다혜. 거래가격 7억 원. 7억 원. 자, 친구들,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2억 원이 어디서 났냐? 2억 원. 자, 그런데 지금 뭐가 터진 겁니까? 뭐가 터진 거예요? 김정숙의 단곤 디자이너 딸과 문다혜가 금전거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전거래가 뭐와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문다혜. 임대세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금액? 상당한 금액. 자, 친구들, 연결고리가 보여지시죠? 연결고리가 보여지시죠? 문다혜의 양평동 집 매입 그리고 급매가.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그 금액을 송금해 줬다라면 비는 돈을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오고 갔다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왜겠습니까? 차리를 주고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즉,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문다혜의 경제적인 걸 지원을 해주면서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권에서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그런 이력을 만들어서 자신의 사업에 이용을 했다라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한 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의심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검찰이 이와 관련돼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이건 저의 의심입니다. 저의 의심. 과연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어떠한 수사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자,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시청자들라면 잘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너무 모르게 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무엇이냐면요.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도대체 문다혜, 즉 문재인의 딸의 집안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실제 문재인 전 사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경력을 쌓았는지 우리는 거의 아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던 어제 TV조선 보도를 보면 지금 검찰이 문다혜와 수상한 금전거래 내역을 확인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그 금전거래 내역이 뭐라는 겁니까? 부동산 임대사과 관련된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금액을 송금한과 관련돼서 어떤 것이 연관지였다는 겁니까? 바로 문재인의 사위,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의용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 그러니까 실제 검찰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 당시에 문다혜 가족의 수입이 불안정했대요. 이런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의용과 연결되는 것을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다혜가 뭐를 했다고요? 문다혜가 실제 집을 팔았다고요. 네? 집을 팔았다고요. 양평동 집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21개월 만에 1억 4천만 원을 벌면서. 뭐 하는 겁니까? 집을 굉장히 급하게 팔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집을 팔고 나서 이들이 어디를 갔느냐? 바로 태국을 갔다라는 거예요. 태국. 앞서 문 씨는 2018년 7월 10일 서울 국유동 빌라를 5억 1천만 원에 매도를 했고 그리고 10개월 만에 이 빌라를 2억 5천만 원이 비싼 다가구 주택 건물로 매수한 것이다. 문 씨는 국유동 빌라를 매도하고 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국유동 빌라를 매국하고 어디를 갔다라는 겁니까? 태국으로 이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바로 이게 벌어지게 된 거죠.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 이게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신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심으로 좀 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실제적으로 문다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뭐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뭐하는 겁니까? 문재인 사위, 즉 문다의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또는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위해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이상직이 돈을 대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우리가 낳았고 그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했었는데 이상직 전에 누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바로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즉, 문다의 가족들이 삶을 삶에 있어서 생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이상직 전에 이 사람들이 있던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어디까지 연결고리 짓는 겁니까? 바로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과 관련돼서도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실제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실제 검찰이 지난해 11월 달부터 5일간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올해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다고요? 실제 중기부, 중진공 등 압수수색을 했고 더 나아가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했고 더 나아가 문재인 사위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압수수색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했다라는 겁니까? 관련자들의 진술까지 얻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진술? 청와대에서 이상직만 인사검증을 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청와대에서 인사비서관으로 이상직을 내정 전달 받았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이상직 내정이 있어서 청와대에서 비공식 회의를 가졌고 그 자리에는 임종석 비서실장도 참석을 했다라는 것. 더 나아가 중진공이 이상직에게 모범 답안을 제공했고 실제 자수소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실제 이상직이 문재인 사위 프로필을 주며 직접 채용 지시를 했으며 더 나아가 이상직이 이스타젯 대표에게 문재인 사위 급여 내역 등을 보고받았고 그게 800만 원을 맞추라고까지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상직 중진공이 문재인 사위 집, 학교까지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검색 자료까지 확보하게 된 겁니다. 자, 신규로분들 어떤 겁니까? 바로 이거죠. 자리를 주고받은 거죠. 자리를. 이상직은 중기공 이사장 자리에 오르는 대신에 문재인 사위는 이상직의 회사인 타이 이스타젯의 전문기술 경력 없이 임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자리를 주고 받은 거예요. 문재인은 이상직한테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고 이상직은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문재인, 문다의 가족이 태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실제 모든 것을 대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낳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게 이상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상직 전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이게 의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 이게 의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상직 전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닌가? 즉, 이 사람들의 사실상 모든 것이 끊기니까 이제는 어디로 돌아갔다라는 겁니까? 바로 이상직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신규러분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죠?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죠? 뭐하는 겁니까? 문재인이 이상직한테 중진공 자리를 주고 그리고 뭐 받은 겁니까? 사실상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에다가 청와대 6급 행정요원이라는 자리를 주고 사실상 문대가 이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더라면 비슷한 그림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이 뭐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연결 짓는 거예요. 이거 문재인 전 사위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의원과 관련성이 있다라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언론 보도들이 하나하나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그림인지 자리를 주고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이상직도 똑같은 그림이고 지금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과 관련돼서도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림 안에서 지금 검찰이 뭐하는 겁니까? 이 두 가지 수사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관련이 있다. 이거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돼서 어떤 수사가 벌여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포착점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뭐 했다고요? 다수의 압수수색을 했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뭐까지 했느냐? 바로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실제 관련자들 소환조사까지 했어요. 최수규 전 중기부 장관 소환조사 했고요.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소환조사 했고요. 김우호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소환조사 했고요. 더 나아가 조현욱 전 인사비서관 소환조사 했고요. 김종호 전 공직기강 비서관 소환조사 했고요. 주영훈 전 경호처장 소환조사 했고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소환조사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문재인 사위를 소환조사까지 했어요. 몇 차례나? 세 차례나. 그게 언제입니까? 2월 말입니다. 2월 말. 그리고 이 문재인 사위와 관련돼서 소환에도 묵묵부답으로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니까 검찰이 피의자 검토까지 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2월 말 이후로 이와 관련된 수사에 관련된 진청 목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관련된 보도가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즉, 뭐하는 겁니까? 한 달간 관련된 주요 인사 소환이 전무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누구만 남았습니까? 문재인만 남았습니다. 더 나아가 검찰이 지금 의심하는 사람이 누구도 있는 겁니까? 문재인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아니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 그리고 문다이, 그리고 김정숙까지도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검찰이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도 소환 조사를 통보를 했는데 이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이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뭐하는 겁니까? 출국 정지까지 내린 거예요. 즉, 검찰이 뭐하는 겁니까? 실제 지금까지 문재인 사회의 특혜 채용만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실제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의 특혜 채용과 관련돼서도 그런 과정 속에서 문다에 금정거래 내역까지도 수사 중에 있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검찰이 실제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2월 말로 모든 수사가 멈춰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수사가.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수사를 모두 다 누가 하고 있었냐? 이 수사를 모두 다 전주지검장이었던 이창수 전중앙지검장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문재인 사회 특혜 채용과 관련돼서도 더 나아가 앞서 보여드렸던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 출국정지와 문다의 수상한 금정거래와 관련돼서도 모두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러한 수사 목소리가 그리고 이러한 수사 과정들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수사가 지금 어땠다라는 겁니까? 실제 한 달간 멈춰졌다라는 거예요. 2월 말까지 잘 되고 있던 수사가 갑자기 3, 4월이 되니까 전무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중앙지검장이 되었는지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실제 문재인 사회 특혜 채용과 관련돼서도 더 나아가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 특혜 채용과 관련돼서도 이와 관련돼서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전주지검을 넘어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인사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겠어요? 실제 제가 전해드렸죠. 이와 관련돼서 서울중앙지검의 이관이 유력하다고요. 이건 이제 단순히 문재인 사회 특혜 채용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까? 바로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의 특혜 채용과 관련돼서도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수사는 어떻게 이어나가는 겁니까? 사실상 문재인 일가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일가. 문재인, 문재인 사회, 김정숙, 김정숙 딸. 이 문재인 일가와 관련된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수사죠. 굉장히 방범위한 수사.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수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누가 앞장서야 됩니까? 결국에는 검찰총장이 앞장을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실제적으로 이 문재인 일가와 관련된 수사를 벌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어디서? 민주당에서 난리가 나겠죠.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재인 하나 데려오기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김정숙도 데려오고 문다에까지 데려오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이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이와 관련돼서 야당의, 민주당의 말도 안의 선전선동을 방어해줘야 될 검찰총장이 그와 관련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오히려 어디에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에만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김건희 여사 수사에만 전단팀을 꾸려가지고 세 차례나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누구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우파 국민 여러분들도 김건희 여사 수사 덮어달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삼아야 되고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 따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그 사실관계를 따짐에 있어서 실제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 더 나아가 김정수 단골 디자이너 딸과 관련된 그 사건들 나아간 게 있습니까? 결과 내린 거 있어요? 전단체한테 꾸렸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입법 끝 한번 해봤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오게 된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중앙지검으로 이것이 이첩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수사가 진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자, 신규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왜 전주지검에서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을 충국정지했는지 그리고 문다의 수상한 금전거래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왜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지 그림 그려지셨죠, 신규 여러분들? 과연 이 그림이 맞을지 그리고 이런 그림과 관련돼서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가 날여올지 앞으로 쭉 지켜보고 관련된 소식들 우리 시청자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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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